세종도시교통공사가 오는 14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에 교통약자 수험생을 대상으로 놀이콜 차량을 무료로 운행합니다. 대상은 세종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가운데 수능시험 응시표를 소지한 수험생으로 오는 13일까지 콜센터로 예약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사 측은 수능시험 당일 고사장 도착부터 시험 종료 후 귀가까지 수험생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사 기관들이 상관없는 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